1. 가장 위대한 스승 어머니 오늘은 가장 위대한 스승 어머니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들었습니다.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.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.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.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. 어버이날의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감동 스토리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